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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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프랑스인들이 영국을 뭐라고 놀리는 줄 알아요? 뭐라고? 세상의 지구상에 나라 이름에 그레이트가 붙은 나라가 어딨냐. 무슨 그레이트 브리트는 있냐. 얼마나 그레이트 하지 않으면 나라 이름에 그레이트를 붙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 영국이 여러 가지 소재로 등장하지만 적어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영국은 욕 좀 먹어도 됩니다. 뭐라고 할까. 나중에 나치 독일 등등등 이렇게 저지른 만행과 비토리아 시대 때 영국이 저지른 행동들은 거의 비슷해요.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비슷한 걸 떠나서 집단 수용소를 처음 만난 것도 영국이고요. 모든 어떤 인종차별, 인종실험 그리고 그거 뭐죠? 우리 유전학 같다가 우상학. 우생학부터 해서 모든 나쁜 나치의 모든 범죄 행위들은 영국이 먼저 했습니다. 세포의 항쟁이라고 인도 무굴 병사들 항쟁을 진압을 한 과정 보면 사람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잔인하게 탄압을 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이슬람 쪽 또 이스라엘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 이게 영국에서 시작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중동 문제 말씀 잘하셨어요. 팔레스타인 문제와 이스라엘 문제의 시작은 영국이었어요. 저 오늘 주제 잘못 준비해온 것 같아요. 오늘 주제 영국인 거예요. 영국이요? 영국 얘기하자. 그럼 고문도 사건이라든지 제1차의 제2차 영일동맹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뭐 비틀즈의 우리나라 영향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얘기하다 보면 정말 아무튼. 일단 장례식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벨모랄이라고 지금 스코틀랜드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사망을 했어요. 거기서 서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스코틀랜드에 대한 영국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약간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그 말씀하셨죠. 했죠. 그런데 그게 약간 외신들은 그렇게 하는 보도하는 게 한 건도 없는 게 뭐냐면 그 벨모랄성 자체가 원래 지금 이 윈저 가문의 여름 별장이에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버지죠. 그 콜린 퍼스요. 조지 육세. 똑바로 말씀하셔야지. 헷갈려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화 안 보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진짜 콜린 퍼스가 아빠인 줄 알잖아요. 킹스 스피치에 말 더듬으시는 왕. 조지 육세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거든요. 조지 육세 때부터 여름 별장이었어요. 매 여름마다 갔는데 가서 어쨌든 그 스코틀랜드에서 사망하셨어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유니콘 작전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영국 여왕이 런던 잉글랜드가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절차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서 유니콘 작전이 시작이 됐는데 벨모랄성에서 일단은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든버러까지 운구를 했어요. 거기 한 230km 되거든요. 원래는 고속도로를 타고 쭉 달려야 되는데 일반 국도로 달린 거예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국민들이 다 참배를 하라고. 그래서 일단은 에든버러에 있다가 거기서 비행기 편으로 런던에 들어왔는데 웨스터민스터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런던에 보면. 웨스터민스터 홀이 있고 웨스터민스터 사원이 있는데. 사원이 있죠. 홀은 지금 영국 국회의사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원은 말 그대로 영국 국교 성공의 사원인데 원래는 헨리 8세 6번 결혼했어요. 헨리 8세가 당시 카톨릭 성당들은 다 부숴버렸거든요. 이거는 너무 아름답다 해서 남겨놨어요. 하여간 역대 영국의 위인들과 왕들은 일반적으로 웨스터민스터 지하에 매장이 됐는데 1820년이죠. 조지 4세 때부터는 윈저. 지금 이 가문의 이름 개명을 했죠. 윈저라고. 그 윈저성 안에 있는 이 교회 지하에 매장이 되는데 그림 보면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땅에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에 놔둬요. 방에. 그러니까 지금 웨스터민스터 지하 매장 시설에 보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엘리자베스 1세. 1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땅 속에 묻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패가 안 되나요? 부패 대주당이니 미라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그 상태로. 아이고. 올리버 크로멜은 미라 상태에서 도관참치당했잖아. 올리버 크로멜 좋아하는데. 왜 좋아해요? 여러 가지로 좋아해요. 약간 바나나 기질이 있어. 개혁적이야. 사람이 아주 개혁적이고. 크로멜의 목을 자른 거는 역시 영국이 자기들이 얼마나. 거기까지. 그만하자. 이왕 얘기한 거 이집트 미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 그러면 선킹 교수님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집트 미라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역사 속 장래 문화 들어가 볼 텐데요. 히스토리 월드 팟캐스트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즐겨주시고요. 이집트. 미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미라가 없는데 왜 이집트는 라일강 문명은 미라가 있을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뻥 뚫린 개방형 지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도시국가 우르 우르크 등등등이 서로 치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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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가지고 언제 죽을 줄 몰라.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래서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메소포타미아인들은. 그래서 오늘만 무사히 우리 갈고 있는 저기 우르의 지구라트 신전 이런 거 있잖아요. 멋있지. 멋있지. 이거는 신전이지만 죽은 다음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세요가 아니라 농사 좀 잘 짓게 해 주십시오. 오늘만 좀 잘 버티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쪽 주변의 문명들은 현실 중시적이었다. 현실 중시적이에요. 그런 반면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딱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일단은 위쪽으로는 지중해죠. 또 오른쪽으로는 홍해죠. 밑으로는 다 사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세의 침공이 없었어. 오랫동안. 오랫동안. 그러니까 평화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여유가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세 사상이 발달을 한 거죠. 자기야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시간 나오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현실이 이제 별로 불만이 없으니까. 우리 스콜이라는 거 학교. 이게 그 어원이 라틴어로 스콜라잖아요. 스콜라가 라틴어로 여유예요. 여유. 여유가 있어야 공부라는 거지. 여유가 있어야 공부도 하고 내세도 생각하고. 자기야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까. 글쎄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아. 천국이 있을 거야. 거기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도 너를 만날 거야. 오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시작하지 않았을까. 내 다음 생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학설 한번 밀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세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부활을 할 것이다. 그래서 미라를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미라가 파라오들만 누렸던 그런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지. 일반 시민들도 다 미라화 시켰어요. 고양이도 했어요. 고양이도 했어요. 진짜. 왜냐하면 갔다가 다시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돌아올. 그러니까 탑승할 껍데기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 다시 돌아왔다 뿅. 없어. 내 몸 어딨어. 그러면 못 돌아오는 거야. 내 다리 내놔라. 그러면 이제 후손이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뭐가 있냐면 미라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신이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어요. 오시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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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리스 신이라고 해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보내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 이때부터 고왕국 중왕국 상왕국 거치면서 별의별 스토리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져. 사자의 서라고. 네. 사자의 서라고. 북 오브 더 데드라고 지금 미라 일반인들 미라죠. 일반인들 미라를 발굴해내면 항상 사자의 서가 관에 붙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죽은 다음에 바라는 형태의 영혼으로 바뀐다고 믿었어요. 바. 바. 뭐냐면 머리는 사람인데 몸통은 새. 이 영혼이 날아가면서 이제 오시리스까지 가야 되는데 총 42개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지키는데 다 문지기들이 다 있어. 내 이름은 뭐야. 박광일. 너는 무슨 무슨 죄를 지었냐. 이런 식으로. 박광일. 저는 죄가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썬킴이 밀었어요. 어? 썬킴 데려와. 박광일.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관문지기들이 있잖아요. 이 관문지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주문을 외워야 돼요. 이 주문을 사자의 서에 꼼꼼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맥락은 티벳 사자의 서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티벳 사자에서나 이집트 사자에서나 이거 신기하다. 문화 교류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되시냐. 그렇게 먼 거리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 곡자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통과할 수가 있는지. 이야 신기하다. 우리 신과 함께라는 만화랑 웰톤도 그런 스토리잖아요. 불교와 관련된 내용. 불교와 관련된. 어쨌든 사자의 서를 관에 붙여주는 이유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주문 외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주문 외고 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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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라. 그런데 미라를 만들 때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일단 장기를 다 빼내요. 장기를 다 빼낸 다음에 항아리에 넣어두거든요. 그런데 심장만은 남겨놨어요. 두근두근두근 심장. 그래요? 심장 뇌도 빼잖아. 뇌는 코를 통해서 빼잖아요. 그런데 심장을 놔뒀어요. 심장만 놔뒀어요. 그래. 왜냐하면 42개의 지금 단계를 다 통과한 다음에 드디어 오시리스 심판왕 앞에 딱 섰어요. 이 심판이 너 죄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거를 물어보는 대신에 간편하게 저울에 심장을 달아봐요. 한쪽에는 깃털을 넣고 그래가지고 이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넌 죄를 많이 졌다. 이 얘기 좋다. 아이디어가 좋다고요? 이 얘기가 좋아. 그런데 깃털보다 가벼우면 너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저울 가지고 이 사람의 천국행 지옥행을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의 업보 혹은 죄의 무게가 심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네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 파라오 말고 일반인들 미라를 보면 심장의 흔적이 남아있고 심장의 부적이 붙어있어요. 심장에다? 네. 심장 가벼워지는 부적. 심장 1g 경감 포션이구나 포션.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 사자에서도 그렇고 심장의 무게를 낮춰주는 부적 같은 경우에도 단가가 달랐대 이게. 그 장의사들이요. 저기 아버님 이번에 자꾸 하셨다고 내가 저기 박광래 장의사 장래 지도사 저쪽은 이 42개 관문 안 통해 그거? 언제쯤 386한 주문이냐고. 386이라고요? MZ세대는 이렇게 주문을 써야 돼. 내가 연가해줄게. 6개월 할부. 진짜요? 아니 더 좋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한 거예요. 관문 통과 안 하고 우리는 5G 전파로 간다. 똥 해가지고. 심장도 엄청 가벼워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집트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사자에서 수천 장이 전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일반 서민들의 사자에서와 귀족의 사자에서가 이게 서사가 달라. 내용 자체가 달라. 내용 자체. 그러면 아예 죽음 이후에 계급에 따라서 가는 것이 다르다고 믿었었나 보네. 아니 가는 곳. 오시리스까지 가는 건 똑같은데 저기서 만든 사자에서는 안 통한다니까 내 걸 써 내 걸. 그래서 다르다고. 난 문예창작가 나왔어. 그러네요. 이렇게 내세를 믿었던 이집트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내세와 가까웠던 문명이었던 것 같아요. 신화조차도 너무 죽음이랑 맞닿아 있고. 우리 저기 4대 문명 있잖아요. 황화문명이랑 메소포타미아랑 인더스랑 그다음에 지금 방금 나일강 문명 가운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세가 정립화된 것은 나일강 문명밖에 없어요. 사실은 내세에 대해서는 인도 쪽도 굉장히 강한 편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쳐서. 윤회사상. 윤회사상의 영향을 끼쳤고 그게 또 불교에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또 한국 사회에서는 성리학층 말고는 또 불교의 윤회사상과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믿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단언할 수가 없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방금 설명해 주실 때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물론 이제 이후에는 많이 침략을 받았습니다마는 옛날 고한국 시절에는 거의 침략을 안 받다 보니까 현실보다는 어떤 그 내세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또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너무 빡세서 이게 정말 다음 세상. 세상에서는 좀 더 낮게 나오기를 바라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기에 또 이제 힌두교나 아니면 불교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윤회의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종교가 발생하는 게 또 인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시간 되면 제가 이거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인도 얘기 나온 김에 인도 시바신 있잖아요. 파괴의 신. 그것 때문에. 파괴이자 창조의 신. 그렇죠. 파괴하고 창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시바신 때문에 얼떨결에 인도가 하나의 국가가 됐다. 이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파키스탄이 싫어합니다. 뭐라고요? 파키스탄에서 싫어한다고요? 언제 때 얘기인데. 뭐가? 지금 인도가 하나가 됐다. 이게 1850년도 세포의 항쟁이 바로 직후.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 얘기까지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 장래 문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장래 문화를 보면 죽은 사람이 저승길 가는 길에 편하게 가시라고 상여등에 꽂아두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노자돈. 2번 쌈짓돈. 3번 거스름돈. 아이고 거스름돈 덮고 자기너라. 아버지는 가신다. 거스름돈. 영원은 체인지라고 하지. 힌트. 저는 죽음이니까 결국은 철학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동양의 철학자, 서양의 철학자 생각나더라고요. 서양의 철학자 스피노자. 그다음에 동양의 철학자 노자.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스피노자와 노자를 합치면 이게 남는군요. 그렇죠. 교집합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쉽습니다. 놀라운 힌트였어. 놀라운 힌트였어.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번,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구리라 보내주시면 추첨통에 선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왜 사람들 죽으면 눈 위에다가 동전을 올려놓잖아요. 이거를 뱃삭으로 지불하라고. 자 우리 더 콜스의 What can I do? 그리고 힐러리 더프의 Anyway about here 두 곡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허지웅 쇼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 모시고 역사 속의 장래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앞서서는 이집트의 장래 문화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쪽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네. 우리나라 쪽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라고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장래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얘기를 하면 환생은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현생에서 누리고 있던 어떤 모습들을 죽어서도 그대로 누려라. 라고 하는 것들이 적어도 이제 귀족이나 왕의 무덤에서는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거를 굉장히 넉넉하게 장래를 치른다라는 어떤 표현을 쓰게 되는데 특히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보면 거기에 현재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보내고 더불어서 그 위에는 껴묻거리 상자라고 하는 보석 상자 같은 것들을 껴묻거리 상자? 네. 부장품이라는 표현을 요즘에는 고고학적으로 껴묻거리라고 하거든요. 껴묻거리? 끼어서 묻는다. 껴묻거리? 네. 그래서 껴묻거리. 네. 고강용어들이 지금 한글로 다 바뀌고 있어요. 띄어쓰기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껴묻거리.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제에서만은 실제 사례가 발견되지 않지만 고구려 부여 신라에서 등장하는 장례법 중에 순장이 있습니다. 순장 있죠. 네. 특히 이제 지금 고령지산동고분 44호분 같은 경우는 32명이 순장이 실제로 되어 있는 고분이 발굴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32명.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현생에 누리던 거를 그대로 가져간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이 시기에 그대로 나타났구나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32명은 그러면 어떤 그 하인일까요? 하인일 수도 있고 여러 종류. 그러니까 보면 조금 끔찍한데 예를 들면 10살징의 아이도 있고 그다음에 부부도 있고요. 또 남자도 있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각계각층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존재였을 거다. 지금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라 때 제중왕 때 이제 더 이상 순장을 하지 말라라는 법령을 내렸던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때까지 순장이 계속해서 이어졌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마도 사회에 좀 무리를 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동천왕 때는 심지어 나 따라 죽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순장하고는 또 다른 방식이지만 따라서 죽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어떤 사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생의 어떤 권력을 그대로 내세까지 가져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켰던 게 불교입니다. 불교.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동의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특히 이제 신라가 불교에 푹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에서는 당연하게 불교식 장례법인 화장이 등장한 거죠. 화장을 했다. 그래서 이게 신라부터 고려 때까지 또 고려도 국교를 화장을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시대는 거의 어지간한 귀족 이상들은 전부 다 화장을 하고 그래서 그 화장한 그 어떤 뼈 단지 이런 것들을 매장을 하거나 이런 어떤 방식으로 장례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사상들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서 이제 잠깐 읽었던 신과 함께가 사실은 불교의 지옥을 그대로 형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절에 가면 어느 절에나 대웅전은 없어도 극락보전은 없어도 명부전은 항상 있습니다. 명부전. 이게 지옥을 상징하는 전각이에요. 명부라는 게 어두울 명자를 쓰니까 여기는 이제 지옥의 관청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옥의 관청인데 제가 간 절에는 명부전이 없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을 찾으시면 되는데 그 명부의 우두머리가 10명의 왕입니다. 그래서 시왕전. 시왕전. 그러니까 열십자지만 비읍이 탈락을 해서 시왕전 이렇게 부르고요. 이것도 없다. 우리 동네에 갔던 절에는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교회요? 지장전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장전. 지장보살이라고 해서 이 불교계의 마지막 한 명까지 구원하고 떠나겠다라고 하고 지옥으로 들어간 보살입니다. 지장보살. 멋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가 등장을 했는데 흥미로운 건 왜 지옥이 10개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염라대왕이 사실은 제1대왕도 아니고 제5대왕도 아니고 제10대왕도 아닙니다. 염라가? 네. 염라는 5대왕이에요. 5대왕. 5대왕. 그러니까 다섯 번째 왕이니까 왜 우리한테 익숙할까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5도절른대왕이나 송제대왕 이런 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분이 불교신자가 아니면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대왕은 사실은 마지막 5도절른대왕이거든요. 이 5도절른대왕이 이 사람의 마지막 재판을 해서 결국은 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세계로 갈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지 동물로 태어나게 할지 아기축생수라라고 하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아기축수라지옥이라고 하는 더 안 좋은 곳으로 보낼지를 이 5도절른대왕이 결정을 하거든요. 아 수라로 또 보낼 수도 있구나. 네. 아기 그다음에 수라지옥. 그래서 나쁜 쪽이 세 개. 축생 조금 나쁜 쪽 인간 현재랑 똑같이 천은 조금 더 좋은 쪽. 이렇게 육도윤회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6개의 길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문제는 왜 이 염라대왕이 유명하냐면 이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보냅니다. 염라가 파견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저승사자도 두 명을 파견합니다. 한 명은 문을 지키고요. 한 명은 가서 깨웁니다. 도망가지 말라고? 그렇죠. 야 너 문 지켜. 그래서 말을 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밤에 자다가 어? 왜 이렇게 말소리가 들리지? 그러면 염라대왕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헐. 그리고 도망을 갈 때 문 밖에 한 명이 더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잘 도망을 가셔야 됩니다. 창문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두 명을 보낸다. 두 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대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불교의 지옥은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사실은 이게 너그럽다는 이유가 아니 신관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교의 지옥이 예를 들어 혀를 뽑기도 하고 뜨겁게 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너그럽냐 그러는데. 약간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요. 중국적인 사고가 더 들어가 있을 거니까 딱 밑에 감옥이 지옥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너그럽다는 표현을 쓰는 건 마지막에 어쨌든 구해내겠다라는 지장보살의 존재가 있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마음에 들어. 또 하나가 재판을 열 번 하는 동안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변호사 선임을 죄를 올리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7일마다 한 번씩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49제를 지냅니다. 절에 가서.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어른이 돌아가셨다. 그럼 49제를 되면 7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죠. 비록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업경대를 통해서 저울을 재보니까 착한 일보다는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라고 하면 지옥적으로 기울겠지만 이제 후손들의 노력으로 그게 경감이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재판은 백일째. 아홉 번째 재판은 1년째. 그리고 마지막 5도 전륜 대항의 6도 윤회를 결정하는 데는 3년째 재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년이 불교에서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재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유교랑 또 다 있네. 그렇죠. 그래서 유교의 어떤 3년은 사실 공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걸을 때까지가 27개월 또는 3년이어서 그거를 보답한다는 의미로 3년상인데 뉘앙스는 다르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비슷한 모습을 띄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불교가 어떻게 보면 고려는 내내 영향을 끼쳤으니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게 잡혀 있는 거예요. 3년. 3년 그다음에 또 시신은 화장. 화장. 왜냐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육신이 의미가 없어요. 이집트에서는 이 육신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만 여기서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지금보다 좋은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계보다는 찬상으로 가면 내 육신은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화장의 개념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화장이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조선 초기에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매장으로 변화가 되는데 법률에 매장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천이 민간에서 심지어는 고위관료들이 화장을 하는 거예요. 초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선에 우리는 당연히 매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선 초까지만 와도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국가 법령으로 그럼 솔선수범합시다. 매장합시다. 하면서 이 매장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게 이제 현재까지 자리를 잡았는데. 유교의 영향으로 매장을 하게 되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불교와의 대응 논리로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묻을 곳이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화장이나 수목장이나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유라는 걸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조선으로 두느냐 아니면 고려로 두느냐라고 따라서 장례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현재에 맞는 장례법을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죠. 그 순장 얘기 나온 김에 결초보은이라는 표현이 순장 때문에 나왔잖아요. 결초보은. 그런데 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하상주 시대 때 상나라 때였어요. 다 죽였잖아. 은나라 때. 은나라 때. 은나라 때. 싹 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반대로 간다고 해서 이제 주나라에서 이제 순장 금지를 시켰는데. 그렇죠.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장이 꽤 많이 등장해요. 명나라 영락제 같은 경우에도 순장을 시켰거든요. 30명의 후궁들. 30명을. 그중에 이제 하나가 두 명이 이제 조선에서 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한시랑 강시 한화기의 노예들이죠. 그렇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결초보은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 춘추전국시대 때 진나라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지금 라디오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니까 하나는 나중에 통일을 하는 진시황의 진나라고 한자가 무릎 꿇고 나릴 자를 쓴 말씀이거든요. 이 진나라. 이 진나라에서 무릎 꿇고 나릴 자에서 살던 한 할배가 있었는데 후궁이 있었어. 첩이 있었어. 그런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들아 나 죽으면 저기 후궁 저분 재취시키라고. 딴 데 가서 따로. 다시 시집가라. 다시 시집가라 해라. 시켰어.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정신이 오락가락해. 그런데 취소. 나랑 같이 순장시켜줘. 재취 취소. 재취 취소. 몰라 몰라. 뭐야. 순장해. 돌아가셨어. 아들은 이제 그 결정을 내려야 돼요. 어떡하지. 따를 것이냐. 따를 것인가 마를 것인가 하다가 아버지가 맨정신이 때 했던 거를 유언으로 하자. 아주 훌륭하네. 그래서 재취를 시켜드려요. 그런 다음에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진시황의 진나라가 무릎 꿇고 나릴자 진나라를 침공을 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장군이었거든요. 그 아들 내미가. 그런데 이 진시황의 진나라군에게 밀려요. 밀려. 점점 밀려가지고 드디어 코로나에 몰려.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앞에 달려오던 진시황의 진나라가 말이 넘어지고 병사가 넘어지고 풀이 다 묶여있었던 거예요. 넘어가. 원래 이러잖아. 풀이 다 묶여있어서 걸린 거예요. 말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리둥절하고 있다가 이 아들 내미가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한 노인이 펑 나타나더니 여보시오요요. 그때 그대가 살려줬던 그 여인의 아버지요요요요. 그때 정말 고마워가지고 내가 보답을 하는 것이요. 풀을 묶어서 이걸 나중에 결초보은이라고 하시오. 이 목소리 울리는 거 보니까 라스푸틴 아닌가요? 라스푸틴. 비슷한 거 같은데. 다시 돌아온 라스푸틴. 라스푸틴이 진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찬조 출연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광희 작가님이 쭉 불교의 지옥의 얘기도 해 주시고 장래 문화에 대해서 화장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쭉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생긴 그러니까 뭔가 상을 주는 개념 죽음 이후에 그리고 죽음 이후에 벌을 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종교에 그래서 이게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혹자들은 또 큰 사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교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도 지옥 안에서도 벌 주는 여러 가지 방식들 또 구원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있으면 약간 겸허해지는 지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크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해서 보면 사실은 그런 어떤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지.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천국과 지옥을 정말 해악적으로 그린 영화가 콘스탄틴이잖아요. 콘스탄틴이잖아요. 콘스탄틴. 속편이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우린 영화 코너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조선의 왕의 어떤 국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2분만. 짧게 해 주십시오.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체계가 발달해 있던 나라입니다. 잠시. 결초보은이 그걸로 한 거였어 그냥? 아니요. 약간 양념이었어 그냥. 제가 시간을 공평하게.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장례에 대한 어떤 체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특히 이제 왕의 장례는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무덤에 묻는 게 오개월입니다. 그럼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시신의 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설빙입니다. 설빙. 네. 그래서 얼음을 가지고 빙반이라고 해서 침대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시신을 올려놓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되는데 이 오개월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시기에 무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큰 무덤을 만들지 않는 나라가 아닌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무덤이잖아요. 상당히 크죠. 그런데 왕이 죽은 다음부터 작업에 들어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무덤의 규모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같은 건 이미 살아서 만들고 중국의 역대 황제들도 살아서 자기 무덤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조선 같은 기준으로 보면 왕이 자신의 자리를 짚을지언정 그 무덤을 미리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무덤의 큰 규모에 대해서 굳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혼과 백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혼과 백이 나중에 합쳐지는 게 신이 됩니다. 이 신이 모여서 신이 머무는 곳이 바로 신주예요. 신이. 그럼 종묘에 위패에 모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무덤은 그 중간에 단계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 일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덤 한 번 찍고 신이로 뿅 가는 거니까 무덤은 크든 작든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 다만 이제 그 기념하는 장소로서 다만 백이 묻혀 있고 어떤 유해가 묻혀 있기 때문에 후대인들에게 기념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한국에서 왜 이렇게 성묘 문화가 발달하느냐에 대해서 또 통탄했던 이거는 집에서 감유해 위패가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느냐라고 하지만 또 한국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이 위패는 아무리 봐도 현실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우리 조상이 모쳐 있는 곳에 가면 훨씬 더 뭔가 실감도 나고 그다음에 기억하기 좋아서 결국은 또 성묘 문화가 발달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왕이 죽자마자 세 개의 관청이 생기는 게 빈전 그다음에 살릉도감을 담당하는 살릉을 만드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례를 치르는 국장도감 이 세 가지가 만들어져서 5개월이 지나서 장례를 치를 때 고개로 가는 행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하. 이거 위패 얘기도 재밌네요. 네. 그래서 3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연상군을 비판할 때 이런 얘기 많이 씁니다. 인수대비 돌아갔는데 한 달을 하루로 바꿔서 2일여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불효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려는 전부 2일여월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그러니까 왕이잖아요. 왕이 3년 동안 슬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고난을 준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슬퍼하는 기간이잖아요. 애도 기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건강을 상합니다. 그러면 건강을 상하면 이게 왕으로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난 아버지를 생각하는 효도의 뜻이라고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불충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비극이 나타났던 게 문종입니다. 만약에 문종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만약에 특별한 병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단종과 세조의 어떤 그런 정변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미 합리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3년상을 치르는 게 맞아. 맞기는 맞는데 통치자에 한해서만은 이렇게 가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성종 이후로는 왕도. 지키는 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3년상이 일반화된 것처럼 일반화되어 버렸구나. 보여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생활 때마다 너무 큰 낭비라는 생각이 좀 들곤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전체를 지도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가 또 숨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썬킹 교수님. 약간 끔찍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영국이 인도를 직접 통치하게 된 명분이 뭐냐면 샤티라는 그런 인도 힌두교의 장래 문화가 있었어요. 샤티. 샤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시바신이 파괴와 창조의 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파괴를 하고 창조를 하십니다. 창조를 하고 심심하니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창조를 위해서 파괴하는 거죠. 힌두교가 얼마나 깊은데. 진짜 깊은 종교야. 알았어. 알았어. 장난치면 안 돼. 그 두루샤라는 한 반인 반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 딸이 샤티였어요. 샤티. 이제 사위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힌두교에 공식적으로만 그 신이 3천 명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신들을 다 초대했어. 내 사위감. 와서 우리 파티에서 내가 고르겠다. 그래서 딱 보니까 사위감이 없어. 없어. 그런데 거기에 두루샤가 반인 반신이 시바는 초대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파괴라니까. 파괴라니까. 쟤 마음에 안 들어. 쟤는 우리 나 사위 하기 싫다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네 시바가. 나를 안 불렀어? 시바 신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뭔가 약간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게 있잖아요. 이 샤티가 시바한테 끌린 거예요. 시바신한테. 그래서 둘이 눈이 맞아버렸어. 결혼을 해요.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남편한테 완전 빠졌어요. 샤티가 시바신한테. 그런데 하도 이제 뭐라고 할까. 내 딸을 뺏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간 험담을 한 거예요. 우리 사위 시바신이 어쩌고. 그거를 딸이 들었네 샤티가. 그래서 자기 남편이 시바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아버지. 나는 죽음으로써 우리 남편 시바신의 명예를 지키겠다 해서 불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딸내비 키워봤자 자기도 술 먹었지. 이게 무슨. 세상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샤티 전설이에요 그거는요. 그런데 인도인들 힌두교인들이 어떻게 된 건지 그거를 현실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미리 먼저 죽었을 경우에 부인도 불속에 밀어넣는.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문화가 샤티 문화였는데. 이거를 이제 영국이 처음에 무굴 제국을 통치할 때는 간접 통치였어요. 간접 통치요. 그런데 영국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건 오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샤티. 특히 샤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 불속에 안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뭐냐 하면 남편의 다른 친척과 재혼을 하면 돼요. 재혼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건 싫었던 거지. 재혼할래 아니면 샤티가 될래. 그걸 샤티하는 거야? 밀어넣었어. 왜냐하면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았잖아요. 그거 가져가려고. 뺏으려고. 뺏으려고. 영국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냐고. 너희들 지금 산 사람을 지금 불구덩이 집어넣는 거냐. 금지한다. 그런데 힌두교도들이 안 된다. 이건 우리의 전통이다. 이것만은 지키게 해달라. 했더니 영국 식민 지배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그것이 힌두교 전통이라고 하면 지켜라. 그 대신에 우리 영국 전통도 같이 지키자. 뭐냐면 사람을 불속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영국에서는 교수용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다가 1859년에 세포의 항쟁이 일어나고 영국이 인도를 직접 지배하게 됐다. 이제 여기에는 꼭 보충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사티라는 게 문화가 존재를 했고 굉장히 이게 끔찍한 악습인데 끔찍한 풍습인데 이거를 이제 빌미로 삼은 거죠. 명분이죠. 명분이죠. 일본 영국의 제국주의가 이거를 빌미로 삼아서 삼킬 때 이런 얘기를 내세운 거고 그런데 나중에 스페인에서 아스텍 문명이 침찰할 때 그때 인신공양을 이유로 또 내세웠잖아요. 이거는 반인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만약에 인신공양 안 하고 있었으면 남미 안 먹었을 거예요? 다른 명분 찾을 때지. 그러니까 명분에 불과하다. 명분이 명분이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풍부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돌바퀴즈 정답 1번 노자또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송편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관일 작가 썬킹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